. 올해 수연이 원래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이거와 언니가 이별수가 들어야 돼요. 이별 헤어짐 이게 들어있어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직 시집 안 갔어요? 했는데. 갔어요? 했는데 지금 이혼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올해만 들어온 게 아니라 작년부터 들어왔거든요. 본인의 부부가 결혼했다는 뜻이잖아요. 부부가 어떤 이별에 그리고 투격 티격 그런 것도 있고요 언니가 여기 지금 이제 남편이랑 사주를 넣었잖아요. 사주를 넣었는데 이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라고 얘기가 나와. 그러게요. 그걸 좀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남편? 네. 실망이에요? 바람? 바람에요. 이 사람이 유부남인 거를 이제 뒷조사. 그 돈 쓰고 사람 쓰는 거 있잖아요. 흥신수? 네. 거기에 뒷조사해서 알게 됐어요. 하도 수상해서. 혼인 신고를 안 했어요? 혼인 신고를 하기 전에 한번 보려고 이 사람이 정말. 왜냐하면 같이 계층 했는데 수상한 일이 좀 많았거든요. 핸드폰을 안 보여준다든지. 그리고 좀 늦게 온다든지. 그런 일이 되게 잦았거든요. 말로는 맨날. 진짜 결혼을 어떻게 했어요? 잘해주고. 또 이렇게 매너 있게 해 주고 하니까 그거에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이게 막상 보니까 이게 연애 때랑 결혼하고 나니까 되게 다르더라고요. 유부남이랑 결혼했다는 뜻이야 지금? 네 알고 봤던 유부남이. 그 무. 아니 그니까 유부남이랑 어떻게 결혼을 하냐고 이게 본인네들 스스로만 두면 개인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가족 이런 가족들이 다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일년주 대사거든요 이게 큰 잔치거든요. 그러면 거기 시 엄마 시 아버지도 다 왔을 거고 인사는 드렸을 거 아니에요. 네 알고 봤더니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소개 소개 소개하는 그. 그게 몰라가. 그니까 부모도 사고요. 부모를 사? 네 부모도 사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도 사객도 불러갖고 그냥 알바 식으로 시킨 거예요. 그니까 한마디만 하면 그냥 완전 전체가 다 쇼였던 거죠. 급하게 결혼했어요? 급하게는 아니었거든요. 오랜 연애 끝에 했어? 아니. 이게 오랜 연애를 할 수가 없는데. 한 8개월? 급한 거지 그게 어떻게 급하지 않은 거야. 8개월 이 사람아. 왜냐하면. 네. 자 우리 언니도요 미쳤어요. 미쳤다고. 내가 꽂히지 않는 남자면 본인도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 못 할까 봐 이도 저도 아니고 의심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지. 사람을 사. 아 그런 대행 업체가 있어요?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유는 뭐 당연한 거고 뭘 물어볼지 모르겠지만 당연한 거고 근데요 이 분이요 조강시처뿐만 아니라 본인 그 남자한테 돈 줬어요 혹시? 네 사업 좀 모자르다고 해서 돈에 한 천만 원 빌려줬어요. 신랑님의 말씀은 천만 원이 아닌 거 같은데. 이래저래 혼수도 그렇고. 네 그건 그렇죠. 그건 빌려주고 간 목적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이래저래 썼다 그러면 엄청 쓴 것들로 보이거든 왜냐면 우리 언니가 투자를 하면 안 되는 해운년이 작년에 투자를 내면 안 되는 해운년이 내가 가정에 있어도 이혼을 해야 되고 남편 친구가 있어도 이혼을 해야 되는데 언니도 미치지 않고 나서는 내가 꽂히지 않고 나서는 이거를. 앞뒤 안 보고 나서 그냥 꽂혔구나. 네 근데 자 이 남자 유부남이라고? 네. 사단 났겠네? 네 난리가 났죠. 진짜 막 가만 안 두겠다 막 죽이겠다 해갖고 그리고 그 와이프도 이제 제가 그 흥신수한테 부탁해갖고 연락처를 알아내서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증거를 해서 보여주고 네 이런 식이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여자분도 물론 약간 좀 얘가 워낙 잘 살아가는 놈이니까 그런갑다 했는데. 본인도 이렇게까지는 상상을 못했다고. 그러니까 바람은 예전에 비슷비슷하게 많이 폈었대요. 근데 이렇게 크게 타고 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저한테 오히려 더 물어보더라고요. 오늘 온 이유가 뭐예요? 고소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언니랑 지금 같이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거든요. 언니는 무슨 언니? 그렇게 얘기하다가 친해졌어요. 그래서 남편 상대를 두고 저희가 이제 같이 고소하기로 했는데 이게 잘 될지 해서요. 자 이분의 운생은 깜빵 갈 거예요. 아 그래요? 관제는요. 네. 본인들이 승손해요. 네. 응? 승소도 하고 그 와이프도요. 친해졌다는 게 언니도 미친년이고 언니 남편도 유분도 미친놈이고요. 네. 친해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친해져 같이 고소해갖고 어쨌든. 아니 서로가 이제 공상계가 있으니까 친해지긴 했는데 이게 지금 서로 그. 그건가요. 고소해서 이기기 위해서. 일종의 그 언니가 저한테. 이렇게 들어주고 받아주는 건가요. 남편에 대한 괘씸죄. 예 그쵸. 그리고 남편에 대한. 억울함수. 거기 언니도 불쌍해 보이고. 또 거기에. 남편이 이 사람이 개심하니까 십 원짜리 하나 주고 싶지 않고. 네 맞아요. 정말 저놈의 새끼 쓰레기놈이니까. 밖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자기가 죽일 순 없고. 그쵸. 근데 혼자 하기에는. 네. 이혼을 혼자 하기에는. 나눠야 되니까. 이건 남편이 앗소리 못하는 거거든. 응? 그리고 언니도 제목은 제목이랑 다 잡아요. 네. 많을 거 아니야. 네 맞춰. 뭐 뭐 사기. 네 그쵸.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당장적인 것들. 합심해서 뭘 잘 될 거라 안 될 거라 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본인 같은 경우가 관제가 이렇게 들면서 정신을 좀 차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되게. 제 정신이 안 들어왔었을 거야. 지금 좀 그런 상황이긴 해요 사실. 앞으로도. 네. 상처를 딛고 일어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고소해서 제발. 네. 이런 사람들은요. 장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 못 나오게 마르셨으면 좋겠고. 언니가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이랬고 이랬고 하는데 그래도 겁도 나고. 네. 본인도 뭐 상처를 받았을 거고. 네. 그리고요. 이 분은요. 뒤로 좀 더 해보세요. 아. 언니 말고 피해자가 많을 거예요. 아. 대놓고 할 양이고요. 아. 대놓고 거짓말쟁이고요. 대놓고 언니 같은 사례자가 그 정도는 아닐진 모르겠지만. 언니만이 아닐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줄 같고 우리가 사적인 것까지 봐줄 수는 없습니다마는 본인이 그래도 남편이 내 자리에서 이렇게 물어보고 여쭤보러 왔으니까 물어봐 줄게요. 첫 번째는요. 사람 제대로 못. 알아본 죄. 더 사람을 알아보지 않은 죄. 근데 속이겠다 들어온 놈한테 당할 자가 없어요.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 관제는 들어온 것도 맞고 이별을 해야 되는 게 이거 이것이 이별을. 맞고 가나 봐. 근데 철투 철미하게 해서. 합의를 한다 뭐 한다 해서 지금 언니가 합의를 해 주고 그럴 부분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합의해 주지 말고. 네. 이분 같은 경우는 평생 관제가 돼 있고 본인 같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봐봐. 만약에 언니가 조강 지쳤다면 정말 그분이 더 뒤집어질지. 언니도 더 뒤집어지겠지만 언니가 바람이 난 게 아니잖아. 그렇죠. 전혀 모르고 깜짝같이 속은 거잖아.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와이프가 이해를 해 줄 수 있었던 것 같아. 내가 볼 땐. 콩밥 먹이세요. 네. 어차피 내 남편이었지만 저 새끼 내가 콩밥 먹이고 말 거다야. 네. 그랬으면 좋겠어. 네. 언니와 대해 어떤 아픔은 있지만. 본인이 승돌을 하니 안 하니 가장 중요하잖아요. 할 것 같아요. 언니 마음은 잘 정리했으면 좋겠고. 이것도 본인이 편하겠어. 지금은 화기가 나고 열기 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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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 배신당 간 거 같아 진짜 사람 새끼 같지가 않고. 그잖아. 본인이 말은 내 앞에서 천만 원이라고 그랬겠지 모르겠지만 글쎄. 요 나이에서 직장 다녀서 열심히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다 탕진을 했다라고 나는 그렇게 보여. 운수가 그래. 응. 그렇지. 정식 차리고 조금 더 살아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라고 생각하고. 응. 그리고 이게 봐봐 아무리 상가 이 양가가 상견례를 하고 뭐 하려고 했다고 해도 이제 다음부터는 한번 공부를 해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응.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건 요즘은 건강검진. 그게 제일 중요한데 돈이 얼마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갔다 왔나 안 갔다 왔나 호적 뛰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더라고. 당할 사람한테 잘 당한 게 아니라 언니가 언니 운수가. 운수가 안 좋다 보니 그 남자를 나도 모르고 확 믿어버린 건데. 근데 진짜 깜짝같이 속인 거 당한 거야. 정말로. 많이 힘드셨겠어요. 응. 많이. 오 그냥 앗소리도 못하는 거고. 그니까 어디 가서 앗소리도 못해. 제가 선택한 거니까 어쩔 때는. 응. 숨어 지내야 될 수도 있어요. 창피해서. 지금 약간 그런 심정이긴 해요 사실. 응. 이게 이기는 거 같은데 이기고 나서 언니의 후가 중요해요. 정신적인 마음적인 수양 많이 하세요. 스스로가 어떤 믿음이라도 가지셔서 극복하고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 앞에서 내가 이랬지만 나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찍었다 이런 운이 나한테 왔다. 이러다 보면 언니가 많이 힘들 수가 있어요. 응. 그게 아홉 수에. 그럼 여덟 수에 내년에 뭐가 해결이 되나 보죠. 응. 그러면 그게 다 끝나잖아. 응. 뭔지 모르게 쓰라미처럼 밀려 들어오는 거야. 지금은 수습해야 되고 고소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지금 정신이 없잖아.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처음엔 배신수다 뭐 하다 하지만 어떡하지 이렇게 놀란 놀란 수란 말이야. 맞아요. 그치. 그러더니 아직까지는 이게 실감이 나지 않지만 분명히 내년이라고 후년이 되면 실감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좀 믿음을 가지시고 조금 마음 수양이라든가 잘 버티고 이겨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도 사랑 공부 그리고 사람을 또 의심은 하지 말되 본인이 조금 철도 철매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분은 제가 볼 적에는 본인이 승소를 할 수도 있지만 그 분은 합의를 해 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또 그래요. 또 그래요 이 사람. 그러니 자리에서 어차피 저 사람은 자기 재산이나 자식들을 지키려고 할 거고 본인은 그 배신수에 대한 거로 내가 보상을 받으려고 할 수 있겠지만 얼마 준다 뭐 한다고 보상하자고 해 줄 수도 있어요. 그거 합의하지 마세요. 응.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 너 얼마 안 살더라도 잠시 잠깐 그 사람의 운수도 죄를 벌을 받는 게 맞아요. 돈 받아 뭐 할 거야. 맞아요. 필요 없어요. 돈 받아 뭐 할 거예요. 그렇죠. 내 인생을 이렇게 송두리째. 내 가족까지 속인. 맞아요. 벌을 받은 게 맞는 것 같아요. 변호사랑 잘 의논공론 하시고요. 그리고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이라고 설명하기 이게 뭐예요 이게. 승소한다고도 좋고 박수 칠 일은 아니야. 응? 그렇잖아. 박수 칠 일은 아니라면.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이건 무당집 안 물어봐도 언니가 이길 것 같아요. 그는 얘기 잘해서 그 분이랑 조강시처랑 자기가 본인 받을까 저기 받을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네. 반짓하지 않고 저 조강시사도 설득 당하지 않게끔 본인이 법적인 걸로 해서 또 뒤통수 맞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아시겠죠. 지금 그게 제일 궁금하니까 심신, 몸 관리 이런 것만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